혜림아 혹시 공 있니? 아이고 손돌렸다 꽉 치는데 움직여 죄송해요 괜찮아 태어나서 난생처음 골프장에 나와본 우리 두 손으로 열심히 틱궂는 혜림이 굿샷! 다리 붙여놓고 쳐 오케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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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떼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돼 9개월 정도 됐어요 아 9개월 애기처럼 아 개월 정도 쓰는 거죠 그 때 횟수로는 한 아니한데 하지만 여섯 번째로 나오는데 카메라를 담겨 이게 무슨일이야 공이 리턴 됐어 전 제가 더 잘 칠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좀 사람 비슷하게 쳐 2, 4 취했어 봐주세요 근데 이거 좀 머리 올리는 사람이 가기 전에 영상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은님이 설명을 막 다 설명을 했으니까.. 맞아요. 예행 연습이 되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혜림이는 이제 약간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살살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살 치려고 하면 느려지니까 새가 못 내려오는 거야. 오히려 더 안 맞은 거야. 백스윙을 좀 자신 있게 하고 확 휘두르면 돼요. 잘할 수 있죠? 화이팅! 굿샷! 오! 김혜경 완전 잘 쳤어. 대박. 정가운 데로였어. 왜 오른쪽으로 가냐? 전 죽었나요? 쌤! 자꾸 일어나요. 여기서 우빈하면 또 어디서 쳐요? 가서 그냥 치세요. 폼은 이상한데 잘 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갔지? 오자. 가자. 애경아. 하체에 비해서 손이 너무 느리거든? 조금 가까이 서서 다리 붙여놓고 쳐. 오케이? 아냐아냐. 오른발 떼지 말고. 어때? 좀 더 잘 가지? 나이스. 오! 도로공사 협찬 잘 갔습니다. 도로공사 협찬 잘 갔습니다. 누가 치는데 우리 여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골프는 집중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동할 땐 빨리. 칠 때는 조용히, 천천히. 집중해서. 오케이? 혜리의 공 어디 갔지? 100번. 100번. 너 못 봤니? 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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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 넘어가. 아, 오른쪽 넘어갔나 보다. 여기다가 하나 두고 쳐. 별과 좋아. 별과 좋아, 별과 좋아. 별과 좋아, 별과 좋아. 앞으로 갔어야 됐어. 오, 나이스 온. 셀프 나이스 온. 와, 오빠! 죽을 뻔했어. 안 맞아서 정말 다행이다. 혜림아. 나 왜 이렇게. 혜림아 갔지? 우리 혜림이 좀 봐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을지. 진짜. 너 한바퀴 돌아봐. 봐주세요. 네, 공 있어요? 언니가 공 갖고 다니라 그랬지? 빨리 뛰어가. 아영쌤 죄송합니다. 혜림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혜림아. 잘못 봤다. 왜. 저 안개등을 바로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서야 돼. 이쪽 보고. 몸을 거기다 평행해야 되니까. 좀 왼쪽 봐야 돼. 이 느낌은. 아이고, 손돌렸다. 아깝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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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워. 마무리 원래 했어요. 땡그러워. 너 코아. 탓. 나이스. 나이스, 온개. 나이스. 샤디그를 또 보여줬죠. 또 보여주시네요. 오, 너무 신기하다. 자, 이런 거는 소리를 또 들어줘야 됩니다. 와우. 역시 테일러메이드죠. 전반 라인홀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배경이 어땠어요? 전 회복도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인생 개선 두 번째 라운드인데 많이 늘었다. 그치? 응. 아, 이제 좀 사람 비슷하게 쳐. 너 오늘 편하면 아직 못했는데 보기도 여러 번 했잖아. 어, 보기도 하고. 아영쌤, 진짜 덕올림들이랑 치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바빠서 연습 못하는 거에 비해서 발전하고 있어. 우리 혜리맨은요? 전 제가 더 잘 칠 줄 알았어요. 아, 이거보다 잘 칠 줄 알았다? 이렇게 못 칠 줄 몰랐다? 근데 너무 못 쳤어요. 후반에 어떻게 칠 예정이에요? 너무 굴러가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정신없다, 진짜. 그치? 후반에 제일 부탁드립니다. 네, 아, 화이팅! 여러분, 저희는 잘 쉬고 이따가 후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후반에 참, 팽! 피는 저기에 있지만 우리 곤린이들은 모두 여기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 깔려? 오, 잘 쪘어! 오, 잘 쪘어! 오, 이거 올리니! 머리 올리는 날 잘 치우는데 응, 같이 돌아. 나의 서포트! 야, 너무 잘했어! 와서 마크해! 배경은 준비됐어. 너만 잘 치면 돼. 하나, 둘, 던져! 응, 쳐봐. 아, 둘, 던져! 굿샷! 잘했어, 잘했어! 오, 굿떠! 잘 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샷입니다!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잘한다! 굿샷! 잘했다! 안돼! 멈췄다! 다시 가서 치면 되겠다. 야 너 진짜 너 너무 느려 빨리 쳐 아 애경아 다시 한번 해봐 어드레스 풀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어 그거 너가 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그래 왼쪽 봐 한참 더 왼쪽 봐 철탑 봐야 돼 철탑 들어서 발이 가만히 아이헤이 가자 아까까지 좋았잖아요 치웠어 다 열고 오케이 어 지금 굉장히 좋아 바로 코킹해서 바로 코킹 깔게 돌아 어이고 백스윙 때 팔 더 가슴 더 돌아야 돼 너무 작았어 백스윙 더 많이 크게 돌아 정말 좋아 그대로 쳐 중심 잡아야 돼 애경아 좀만 더 왼쪽 보자 더 왼쪽 공 더 왼편으로 보내줘 오케이 굉장히 좋아 손 챙기지 말고 중심 유지하고 손목 절대 돌리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연습을 잘 한 거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빨라서 그래 그렇지 잘했어 어머나 이 어려운걸 야 야 야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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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저 정도면 완전 잘했어 매우 잘했어 응 어머니들 지치신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콜티샷입니다 아 아까랑 많이 다르네요 우는거 아니죠 울었어요 우는거 아니죠 울었어요 아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왼쪽 네 김혜경 선수는 이제 구력이 거의 1년 다 돼가죠 아직 안 됐어요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9개월 정도 됐어요 항상 뭐 애기처럼 개월 수로 세는거죠 그쵸 전 아직 골프 신생아니까요 네네 두 번째 라운드니까요 네 그럼요 시작한지 횟수로는 한 아니한데 하지만 여섯 번째 라운드 김아영 선수 마지막 홀에 코스대로 굿샷을 날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뛰셨어요.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곤린이 태어나서 난생처음 골프장에 나와본 그래서 머리가 추노가 되어버린 우리 두 손으로 열심히 티꼽는 혜림이 거의 지금 오늘 개업하면 있는 그 풍선인형처럼 하늘하늘한 샷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되게 야심찼지만 하나도 힘 매가리가 없는 할 수 있어? 굿샷! 누가 해프로 동생 아니랄까봐 집중할 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나이스! 굿샷! 굿샷의 비결은? 해프로! 혜림님 마지막 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거죠? 이 후보도 잘 맞을 때가 됐죠?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고수심 심해 가야 돼. 혜림님 오늘 아주 심각한 아이돌과 플레이를 하셨는데요. 혹시 저희가 너무 많이 느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요. 너무 괜찮았어요. 재밌고 약간 말 더듬으셨는데 혹시 협박을 당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운 라운드를 했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 좀 찍어주실래요? 네. 네. 5번 후드 떼네. 5번 후드 떼네. 5번 후드 떼네. 5번 후드 떼네. 5번 후드를 선택한 우리 김혜연 프로님의 세컨샷을 보겠습니다. 좀 힘드네요. 이렇게 다 갔나요? 네. 다 갔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요. 우리 혜림이 공이 정가운데로 제일 잘 왔습니다. 이 언니는 만족스럽구나. 뱀샷! 괜찮아요. 쌤 다리 풀렸다. 혜림이 치기 전에 김혜경 선수 먼저 뭐 하는 거야? 뭐야? 어, 방금 그 지나갔어. 굿샷! 야, 너 진짜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친 줄 알겠다. 야,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오케이. 자, 오늘 혜림씨 저랑 같이 처음으로 골프 라운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때요? 언니랑 같이 이렇게 쳐보니까? 일단은 언니랑 같이 하면은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해서 더 쑥쑥 느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해설? 레슨이죠. 레슨. 뒷땅이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김혜경 선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영쌤 옆에서 치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를 위해 이렇게 치셨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홀이에요. 끝까지 힘내세요. 몇 번 치면 가야 돼요. 아쉽잖아요. 굿샷! 아영쌤 너무 잘 쳤어. 파이팅! 아영쌤. 얘는 왜 자꾸 뒤로 가? 아, 왼쪽으로 좀 가면서 치라니까. 삐! 삐! 지금 좀 화나신 것 같은데 혹시 왜 잘 못 걸으시는 거죠? 저기 조금이요? 놀라게 화가 났어요. 혹시 누구한테 화가 나신 건가요? 누구겠어요? 누군데요? 삐을 다 채워줘. 그 시간에 자꾸 어깨가 막 일어나서 아, 웃채.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배경님 망했다, 이번 홀. 거리가 안 가서 쉽진 않아요. 나이스 온. 잘 친 것 같은데? 나이스. 오, 올라갔나? 우리 혜경님 계속 굴러갑니다. 오? 혜림이 수지 못했어? 잘했어. 보디펄이야. 나 못할 것 같아, 너무. 아니야, 몰라. 야, 너 잘 쳤어. 저거 내 거야? 어, 굴러. 우리 혜림이 공이 붙었어요, 여러분. 오, 우리 혜림이 공이 붙었고요. 헬프로 꺼고 우측. 약간 밀려가지고. 오, 김혜림. 손님 머리 올리는 날 버디 하는거 아니야? 하고싶다 우리 망가지고 있지만 정신줄을 잡아 애경아 김영선수 자꾸 사람한테 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영쌤을 갖고싶은가봐요 원래 쓰리였는데 우와 진짜요? 이거 넣으면 버디 근데 넣을리가 없어 버디 보고싶다 아 잠깐만 저게 아영쌤고 이게 혜림이거구나 아깝다 마무리 조금 길어 신중하게 파 나이스 파 오 마켓파했어 우리 애경이 열 시키게 얼음주머니 좀 갖다주세요 허타리하고 있는 김혜경 선수 엄마가 보고싶어요 욕하기 직전인데요 이미 욕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이잖아요 힘내세요 마지막인데 내건 끝나지가 않을 것 같네 지금 어플템을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보고 온탕 냉탕으로 갑니다 눈 많이 봤다 눈 많이 봤어요 하나도 안아까워 너무 멀리 됐어 라이카 잘했어 어우 이것도 약하다 근데 좋아 아깝다 너무 쎈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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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오늘 결국 이렇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아 너무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우리 아영쌤 혀 깨들어가지고 혀 뜯어져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혀 씹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뇌와 행동이 인지하는 데에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혀를 씹었겠어요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골리니들과 함께하는 라운드에서 샤디그를 했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정말 못 찍었어요 아쉬워요 제가 정말 너무 기분 좋은게 오늘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김혜영, 김혜림, 김혜경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라운드에서도 이렇게 샤디그를 했다는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저의 첫 라운딩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혜리님의 첫 라운딩에서 내가 샤디그를 드릴게요 내 역사는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저희 재밌게 쳤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그리고 끝까지 플레이를 가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발전하게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생홍 가능하세요 오 축하해요 골프 치고 먹는 맛있는 밥이 최고이죠 어때 마시애림아 맛있어? 밥이 진짜 부드럽고 그쵸? 너무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굉장히 분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김혜경씨 막코레 집어 던질 뻔했어요 이제 뭐 맛있는 밥 먹어야죠 그럼 이 순간을 위해 골프를 친거지 그럼 그럼 한 4시간 얼마나 줬지 우리? 5시간 5시간 넘 끼쳤지 얼마나 뛰었는지 상 탔지 상 탔지 야 근데 공수 고생 많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뭘로 짠할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5시간 아 qué 아 좋esta ».